오늘은 싱글벙글 여자가 일을 잘하는지 남자가 일을 잘하는지 대판 싸움난 현장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블라인드의 교사 여친과 대기업 남친의 싸움이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여자가 남자보다 일을 덜한다는 남친과 대판 싸웠어. 대기업 다니는 남친은 직장 다녀보면 확실히 남자보다 여자가 일을 덜한다 니가 겪어봐야 안다 그러고 교사인 나는 학교에서는 다르다 오빠 회사가 남초회사라 그런 거다라고 말했지. 근데 여기서 남친이 여자들은 대부분 일에 사명감이 남자보다 덜해서 퇴근도 빨리하고 쉬운 일만 찾으려 한다라고 말해서 빡쳤어. 그건 그 여자들이 잘못된 거고 여자들은 일을 적게 한다 말하는 건 성차별적인 발언이다라고 맞수를 놨거든. 근데 여기서 남친이 대부분 남자들은 다 본인처럼 생각한다고 그걸 겉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라 하더라. 남친 발언이 꽤 충격적인데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교사인 한국 여자는 블라인드에 투표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투표에는 3445명이 참여했고 67%에 2319명의 직장인들이 여자들이 남자보다 일을 덜한다고 말했죠. 이 교사는 투표 결과가 나왔음에도 여자는 남자보다 일을 덜한다는 단편적인 결론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즐겨보시는 정당 지지율 같은 여론조사의 참가 인원은 1000명 정도인데 이번 투표는 35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자들이 남자보다 일을 덜한다고 투표한 게 재밌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 사실을 여성들은 표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제가 실제 팩트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성시대에는 이직했는데 야근을 강요한다 라는 식의 글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그녀는 이직을 했고 자신이 부른 연봉보다 1500만원의 연봉을 더 받고 일하는 중이죠. 그녀의 남자 상사는 저녁 먹고 10시까지 야근을 한다 하며 입사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 업무 파악하려면 저녁도 같이 먹고 남아서 일 마무리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녀는 야근을 하기 싫어하고 그녀보다 먼저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여직원들은 칼퇴를 때려버린다고 자기도 하기 싫어하죠. 그리고 90%의 여성들은 6시 반에 칼퇴하고 이걸로 지랄하면 퇴사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 여자는 회사에 입사한 지 일주일 되었고 자신이 부른 연봉보다 1500이나 더 많이 받고 왔지만 일에 대해서 사명감이 절대적으로 떨어져 보이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블라인드 남자친구께서 여자들은 대부분 일에 사명감이 남자보다 덜하고 퇴근도 빠르고 쉬운 일만 찾으려 한다. 라는 이 말의 뜻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팀원 모두 다들 야근하는데 나는 야근 안 하면 잘리나? 다른 분들은 주말에도 나오는데 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이 한국 여자의 태도가 보이시나요? 그녀에게 사명감이 느껴지십니까? 회식도 하나의 사회생활인데 여자들은 왜 회식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좀 궁금한 건데 남직원들에 비해서 여직원들 회식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 술 안 먹어도 뭐라 하는 사람 없고 여직원 기쁨조 취급 절대 안함. 내가 남자 상사 빈잔 채워드리려 했는데 여자들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밥이랑 술 다 사주는데 왜 여자는 안 올까? 라는 이 여성의 질문의 여성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남염이 심해서 퇴근 시간 이후에도 굳이 한남들이랑 마주하고 싶지 않고 그 자리에 남자들이 있잖아. 라는 식으로 아주 개인적인 이유를 내뱉는 여성들. 회식을 업무에 연장 갔다고 가기 싫어하는 여성들. 그녀들에게 직업의식과 사명감이 느껴지시나요? 그녀들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일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신보다 남성들이 일을 훨씬 많이 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으며 그저 앵무새같이 그렇게 말하는 건 성사별이다라는 소리만 늘어놓는 거죠. 3445명이 참여했고 67%에 2319명의 직장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저렇게 투표했을까요? 그냥 회사 생활을 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팩트인 겁니다. 부디 이 영상을 신고하러 오신 언니들이 보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당신은 얼마나 야근을 하고 얼마나 회식에 참여하는지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맛있는 딸기 우유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